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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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거리 그러면은 어 저기 정월, 정월달까지 불러볼게요. 달거리 자 내가 시작 내가 나를 볼 양이면 신양강 건너와서 영화분에 심었던 화초 삼색도가 피었더라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일조나 우리 내 친구 일조나 우리 하여 너도 내가 내 권고이지 동물이라 지고이네 방호라는 소년들아 방홀로 하려니와 부모 봉양 생각세라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일조남 꿈이 내가 내 권고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 권고이지 2월달 다시 들어갈게요 이제 2월이라 여기 숨쉬고 한식 날에 몇 가지 시작 2월이라 한식 날에 시작 2월이라 한식 날에 다시 한번 시작 2월이라 한식 날에 천주절이 정마기로 다지자 천주절이 정마기로 다지자 천주절이 정마기로 다지자 천주절이 정마기로 다지자 천주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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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이 면사레 6월이 면사레 봄이 드니 명산에 봄이 드니 불판풀 송잎난다 불판풀 숨쉬고 송잎난다 불판풀 송잎난다 천추절이 고려와 조선시대의 임금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의를 말하는 거라 했죠 그리고 계좌추는 중국에 있는 충신의 이름이 계좌추예요 면산은 계좌추가 타죽은 산 이름이 면산이에요 2월이라 한식날에 천추절이 형마기로다 기고리라 한식날에 천추절이 형마기로다 너무 잘하셔요 우리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잘하시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계좌추의 벅시로구나 거기까지 시작 면산 안의 봄이 드니 다시 한 번 거기 시작 면산 안의 봄이 드니 불판풀 송잎난다 불판풀 송잎난다 2월이라 한식날에 천추절이 형마기로다 여기까지 시작 2월이라 한식날에 선추절이 형마기로다 선추절이 형마기로다 개좌추에 덕시로구나 개좌추에 덕시로구나 면산 안의 봄이 드니 불판풀 송잎난다 불판풀 송잎난다 개좌추에 덕시로구나 개좌추에 덕시로구나 면산 안의 봄이 드니 불판풀 송잎난다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남군 내가 내 권고리지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남군 내가 내 권고리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 권고리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 권고리지 이렇게 해서 2월까지 해봤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